오늘 저희 집 술은 CU 갓성비 위스키, 그란츠의 트리플 우드. 작년에 우연히 한 병 사 마신 뒤로 무난하게 마시기 좋아서 CU에 갈 때마다 재고가 있으면 무조건 집어오는 데일리 위스키로 700ml 14,900원에 판매 중입니다. 울리언 그란츠 앤 선지사 제품으로 글램피티과 같은 삼각형 모양의 디자인인데 아메리칸, 버진, 버번 리피를 사용해서인지 바닐라향, 스파이시, 띠함이 조금 잘 나타나는 편인데 긴 영혼이 느껴진다는 설명과는 다르게 피니쉬는 거의 없다고 느껴지는 맛이에요. 그란츠 트리플 우드가 별 맛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솔직히 다른 위스키와 비교해 마시면 이게 왜 맛있는 거야? 라고 할 수 있어요. 하지만 그란츠 트리플 우드만 두고 마시면 어떤 안주와도 잘 어울리고 데일리로 편하게 마시기 좋더라고요. 혹시 안 드실 분들은 CU 가서 그란츠 트리플 우드 보이면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.